네,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 연구와 교육, 그리고 실천으로 의열기념공원을 만드는 데 이바지한 최필숙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밀양고등학교에서 역사과목을 담당하셨는데 최근에 퇴직을 하셨다고 해요? 네, 33년 8개월, 끝에 지금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리겠고 또 고생 많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교육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쭙고 싶네요.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올 단어가 아무래도 의열이 아닐까 싶은데, 의열은 어떤 뜻입니까? 의열은 중국 고사에서 나온 단어로 의열 춘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천하의 정의로운 일을 열심히 행한다는 의미에서 정의의 의와 열심히 한다의 열을 따서 의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1919년 길림성에서 11월 10일 날 밀양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의열의 뜻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게 의열단입니다. 그리고 이 의열단 활동으로 일본이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러다 보니 하나의 독립운동 방향으로,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도 이 인터뷰를 위해서 밀양시에서 저희 MBC 경남 스튜디오로 오셨는데, 밀양시에 가면 의열단을 기념하는 의열 체험관, 또 의열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역사 중에 어떻게 의열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겁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밀양 출신이고요. 밀양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1995년경에 여민호 교수의 김원봉 연구라고 하는 책을 제가 접하게 되었고요. 이 책을 좀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수업시간에 얘기 도중에 약산 김원봉의 여동생이신 김학봉 여사님의 손녀를 그곳에서 수업시간에 만나게 되었고요. 그 얘기를 들으신 김학봉 어머님께서 다음 날 제가 일하고 있는 밀양여고에 직접 오셔서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때 제가 할머니께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제 평생 이 일을 하겠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 뒤에 석정의 정손녀분들도, 정손녀분들 만나 뵙고도 제가 이 일을 제 평생의 사명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밀양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밀양에서 역사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도 저에게 맡겨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영화 암살을 보면 가장 또 유명한 대사가,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이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양분들도 주목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 전에 약산 김원봉이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 달랐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밀양에서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념공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땠습니까? 역시 약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이거든요. 이 산의 벽을 분단이라고 하는 이념의 문제와 부딪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힘들었다고, 저도 그렇고 같이 함께 일하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어떠한 이념도 받아들인 순전한, 완전한 민족주의자였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너무 달랐고, 해방 이후에 남과 북이 동시에 벌인 가장 비운의 역사적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EL기념관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대두되어야 될 인물이 약산이었고, 약산을 얘기하는 것조차 이념적인 문제의 어떤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독립운동 하는 것보다는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목숨 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 하셨던 그분들 생각하면, 이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역사 선생님으로서 대학 입시와 그리고 진짜 역사를 알리는 데 있어서 연결고리 역할을 그동안 쭉 해오셨는데, 이제는 퇴직을 하셨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교단에 있을 때도 가장 걱정이었거나, 아니면 제가 제일 고민했던 문제가, 일본이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무엇을 남겨놨을까라고 했을 때에, 일제강점기 때 마지막 총독이 아베노부 역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지금부터는 서로 이간질을 하면서 싸울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지 교육을 심어놨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직에 있는 저로서는 과연 이 식민지 교육이라는 게 뭘까 늘 고민이었거든요. 제가 내린 그 결론은 우리의 민족이 고유로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식을 깨부수고, 개인주의화 시키는 게 일본의 식민지 교육의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시라고 하는 이 경쟁 속에, 개인주의화 될 수밖에 없는 이 속에서 아이들한테 우리 함께 살아가야 될 공동체라는 걸 알리는 게 제일 힘들었고, 나름대로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썼지만, 어째보면 제대로 하지 못한 아주 부끄러운 역사 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밀양 시민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독립운동 하셨던 그분들의 뜻을 이어서, 그분들이 독립운동 하셨을 때는 이렇게 반쪽으로 분단된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 하셨을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저에게 또다시 주어진 제2의 사명이라면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애쓰는 게 또 하나의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제강점기의 그 시기를 통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이걸 나누면서 새로운 역사적 사명인 통일로 나아가는 게 제4명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통일운동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직격 인터뷰 최필숙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